Q. 방주교에 교회는 드실래요? Q. 방주교회에 주자 Q. 방주교회는 어떻게 생각나요? Q. 방주교회의 여행을 찾는 이유 방주교회는 그냥 건축 자체를 보는 게 좋은 거야. 파란색도 있고 먹구름도 있고 예쁘지? 너무 예쁘다. 멋있다, 멋있게. 여기서 보니 교회 같고 멋있어. 다 멋있으니까 오지, 멋이 없어. 저는 이 정도 더위가 끄떡없거든요? 아, 그러세요? 진짜? 좋은 현상이에요. 조각조각 해서 햇빛이 나면 반사돼서 상당히 멋있네요. 그러게요. 하나로 쫙 된 게 아니라 이게 아주 특이한 징크를 했네, 지붕이. 방주교회 왔으니까 찬송가 하나 부를게요.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주님의 사랑 뭐야, 그럼 무슨 노래 어디서 배웠어? 이거 몰라? 몰라.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주님의 사랑 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주님의 사랑 여기서 가락 고러워서 잘도 배워봤네. 진짜 있는 노래에요. 찬송가가 그런 노래가 있다고? 대기? 있으면 어떡할래. 앗 뜨거워만 쳐도 주님의 사랑이 나와. 그래?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주님의 사랑 진짜 있네? 야 여기 너무 좋다 아무도 없어서 우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도 해볼까? 응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주님의 사랑 앗 뜨거워 빡 엄마 팬티 나무야 오늘만큼은 주님을 사랑해 우리도 그럼 주님 사랑하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린 나이다 네 교회 앞에서 숙연해지는 이 마음은 죄를 너무 많이 지신 타실까요? 천주교 씨잖아요 크리스티나 씨 그때가 언제요? 벌써 20년 전이에요 그러네 종교는 이 내가 오랜 정교는 하지마 좀 예쁘게 나오게 해야지 빡 아니 그게 아니라 해 때문에 엄마 찡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뻐 아 옆에서 해 옆에서 아 여기 진짜 좋다 좋기는 이런 집 이렇게 넓은 잔디 깔고 정원이 이렇게 넓었으면 좋겠다 그러게 이 주변이 너무 멋있는 거야 이 둘레가 딱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1위로 아름다운 교회래 이 이 교회 중에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유를 알 것 같지 주변이 더 한층이 이 교회를 돋보이게 하는 거지 자연과 함께 근데 솔직히 사진 찍으러 온 거야 뭐하러 오냐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참 좋네 그래도 마스크를 쓰자 진짜 본태박물관이랑 비슷하다 그거랑 거의 비슷한 여기서 찍어봐 멋있어 해봐 해봐 안돼 민폐야 절대 못해 그니까 빠지면 안 되잖아 이리로 들어가는 거구나 이리로 들어가는 거구나 이리로 들어가는 거구나 여기 여기 이 건축물하고 이 맨드라미가 되게 되게 이렇게 이렇게 정경이 끝내줍니다 한 바퀴 돌아봐 한번 보여드리지 짜잔 우리 민박에 게스트들이 오면 맨날 방주교회를 엄청 많이 가더라고 기본 코스로 곤태 박물관 갔다가 방주교회 갔다가 이렇게 왔다고 너무 좋았다고 그 얘기를 2년 반을 들었는데 지금 처음 온 거야 와보니까 역시 왜 좋았다고 생각할 만큼 건축물이 너무 예쁜 거예요 푸른 잔디도 너무 힐링이고 그냥 이거 자체로 구름과 하늘과 저렇게 예쁜 지붕을 가진 건축물이 교회라는 사실 뭐 교회면 어떻고 거리면 어떻겠어요? 예쁜 면도 되는 거지 저는 원래 이렇게 관광하고 보러 다니고 이런 것들도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엄마는 엄청 좋아하지만 저는 소름 채운 것도 그렇게 즐기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오늘 엄마 촬영 도와주지 않아서 온 건데 보니까 되게 예쁘게 좋네 돌아다녀 보면 좋은 거야 네가 우물한 개구리여서 그렇지 좀 이제 좀 잘 돌아다녀다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고 우물을 사랑한 게 아니 좀 돌아다녀 보세요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아니에요 돌아다녀도 좋고 막상 나오면 좋아 하지만 너 나오면 네가 더 좋아하잖아 나오면 좋아 근데 집에 있는 것도 좋아요 다음은 어디로? 이쪽도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아 보여주세요 저 이렇게 이렇게 더 봐봐요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서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게 역광이잖아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우리 오니까는 여지까지 영화보고 놀다가 응? 너무하네? 저기 조금 저기 지금 했다고 하... 뭐... 아빠 진짜 그런 거야? 해가 지니까 저쪽 내려가서 하고 얘기하라고 해 왜 일한 척을 해? 우리가 일 안 한다고 뭐라 한 적 없는데 참 나 웃기네 아니 웃기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웃겨 뭐가 웃겨 낙현기님 웃기시네 한 5분 하셨나? 아니 몇 날 몇일 얘 좀 봐 얘 좀 봐 몇 날 몇일 엄청 노니까 미안한가 본데 밥값 좀 해보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표시나네요 여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데를 하세요 만수르 집 잘 키고 있었어? 잘 지키고 있었어? 왜 이렇게 팔짝팔짝 뛰었어? 왜? 누나 보고 싶었어요 그랬죠? 이 녀석 봐라 수르야 여기 너무 예쁘다 수르숨 이리로 내보내봐 에이... 말투가 그게 뭐야 수르숨 이리로 내보내봐 어미 지금 장난해 지금? 이 아저씨가 진짜 한방 맞으려고 그러나 일하는 척하는 양반 그런다고 뭐